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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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제목을 곤니치와 하러 갈까요? Q. 좋은데 곤니치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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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더 플리즈 어? 감사합니다 아 그게 블렌더? 어 믹성이네 그냥 야 그럼 내가 찾았던 거 뭐냐 이거? 그럼 뭔지 모르겠다 그거 맷돌 아니야? 음식물 3통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진짜 슈규 형 이거 알아요? 여기 여기 다 해야지 여기 이렇게 세상은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손 다치지 않게 여러분 이런 거 사용하세요 야 남준아 가위 내 쪽으로 다치지 마라 아 남준 무서워 저도 제가 무서워요 itt uncomfortable 자 뭐 알아서 드세요? 파쥐came 줄이라고 하는데 파기름을 쓰라고 하는데 뭐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껍질 부터 까시고 찬물이 안 가organ 야 남준아 그니까 하지마 오케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케이 너는 첫째 단전 둘째 단전 셋째 단전이야 너는 안전하게 가자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왜요, 왜요, 왜요? 벌써 망했어? 벌써 망하면 어떡해. 형, 깨를 얼마나 넣은 거예요? 아니, 얘가 부어지잖아. 아니, 유쾌해요, 형님? 형, 근데 전자레인지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죠, 형?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죠? 태양이가 햇반 5번에 돌리려고 해요. 햇반 5번에 돌려도 돼. 어? 야, 태양아, 5번에 돌려도 되는데. 그니까, 맞잖아요. 뭐냐, 이거? 내가 근데, 아, 이거 쳐야 돼. 이런 데 하고 왔는데. 이게 그냥 쳤. 야, 멋있다, 너. 근데 뭐가 뭐야? 근데 그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형,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디가 아피고. 어? 어? 설탕,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묻힌다. 형, 제가 묻힐 수 있을까요? 내가 묻혀도 되는 걸까, 뭔가를? 볼렌체, 뭐지? 뭐지? 가는 거 이름 뭐더라? 볼론 해제? 아니, 볼렌체? 오케이, 갑니다. 볼렌체? 볼렌체, 볼렌체. 오징어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이거를, 얘를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에이, 느끼고 사는. 우와.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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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려? 맞나, 이렇게? 맞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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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후우. 뭐, 아, 그려. 아, 그려. 아, 그려. 아, 대단한데. 아, 그려. 아, 그려. 아, 그려. 이런 좋은 소리가 나아야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돼요. 통기를 꾸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묻어. 네. 주민아 형이야. 옆에서 같이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탈 것 같아서 고기가. 지금 거의 막 고기는 다 익었어, 지금. 아니, 거의 다 안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배탈 났으면서. 오, 야, 너 먼저 갈아봐. 이거 나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오, 야. 오, 야. 오, 야, 느낌 되게 좋아. 쩔어, 쩔어. 오, 야 진짜 되게 좋아. 야, 해봐, 해봐, 해봐. 오, 야 진짜 되게 좋아. 야, 해봐, 해봐, 해봐. 진 씨 이거 보십시오. 자, 됐다. 아니, 아니. 자, 보여주시오. 보여주시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예. 찾았죠? 자석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사실 여러분.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접시의 행동입니다. 진영. 진영. 지금 막 이런 순수한 재미. 어때요? 웃음 점수 10점 드리겠습니다. 역시 유키한 형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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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는 거야? 어디가 아피도? 어? 어? 이렇게 다. 됐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잘못 만들어졌는데. 아, 숟가락으로 해. 아, 숟가락으로 해. 숟가락으로 해. 숟가락으로 해. 어, 남준이, 잠깐만. 어, 그래. 아, 이게. 아, 이게. 물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엔 그건 숟가락이 아니야. 저게 더 숟가락 같아. 형, 큰 숟가락. 어, 남준아. 저게 숟가락이야. 말 들어. 감 봤어? 맛있어 보여? 어때? 호추 너무 많이 뽑았다. 야, 호추 너무 많이 뽑으면 맛없는데? 어, 나 호추 너무 많이 뽑았는데? 어? 빼. 어떻게 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빼 마. 기름 무서워서 진짜. 기름 무서워서 요리하거나 진짜. 삼겹살 구분할 줄 알아? 구분할 줄 알아? 뭘 구분할 줄 알아? 삼겹살 구분할 줄 알아? 삼겹살. 일단 배가 삼겹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하하하하. 야, 야. 모르겠는데요. 내 골콩 말고. 설탕 조금만. 저게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설탕 소금인지 확인해. 야, 소금이다 이거. 야, 소금 날 뻔했다. 센 불로 해. 끄지 말고. 끄지 말고 센 불로 해. 어, 남준이 그 무슨 썰기야? 이거? 남준 썰기. 야. 내가 이렇게 자를 했지. 누가 다 지랬어. 이거. 그게 바로 남준 썰기. 아, 형. 오케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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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거. 헉. 멈춰. 내 집. 상현. 상현. 내 집. 아아. 나. 나. 감사합니다.